강경책이 또 자초를 한 거죠. 어제 오전에 서울의대의 비상대책협의회에서 소청가의 몸을 담고 있는 강 교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15일 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사직서 수리 일정을 원칙대로 2월 달에 사직서 제출한 걸 하고 전공의 의사들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서울대의과대학병원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일괄 사직을 시한으로 전공의를 압박하지 마시고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월 달로 존중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 서울대의대병원교수 비대위가 드리는 의견 이런 것을 발표한 거죠.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은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이 되게 되면 윤 정부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께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대통령 진퇴 문제까지 거론이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 서울대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강희경 교수께서 이런 조치를 써가지고 전공의를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안을 정해서 전공의를 압박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사직득 수리 일자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대로 2월달에 사직서를 낸 것이 낸 대로 처리하시고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 다음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 등을 2025년 입학 정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원위치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의 대형병원들은 수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엄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엄살을 떨고 핵박을 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거 아니까 그게 윤 대통령의 운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옷 벗으면 다 그만입니다. 책임질 것도 별로 없고 조기웅 장관이나 사표 내면 그만인 거예요. 박민수 장관이 떠나면 그만인 겁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보건복지실장인가 이런 6월 30일 날 명예퇴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 전공의 복귀율이 미복귀율이 96%입니다. 이 정도로 전공의 복귀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공의 사직 시기를 내년 상반기 재수련이 가능한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부가 법적 책임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월 4일로 여러분들 정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9월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내년 3월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장 차관은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밀어붙여가지고 7월 15일자로 저는 사직서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에 전공의 재모집하면 문제 다 해결된다. 그리고 사직 일자 처리는 6월 4일자로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은 다 우리가 면할 수 있다. 우리가 전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낙관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런데 강혜경 교수와 뭡니까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가 없는 현 시점에 정부가 추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화 등은 이루지기 어렵습니다. 하은진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 주장인 겁니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볼 때는 한심한지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중증, 희귀, 질환 중심의 병원 경영 그럼 전문의를 얼마나 뽑아야 되냐 돈은 누가 될 거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무슨 위원회를 동원하고 별짓을 다 해가 뭡니까 아무 이야기나 막 질러대는 겁니다. 이 하은진 신경외과 교수 이야기하는 게 보입니다. 신평원의 연구용력을 보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외래 입원 수입이 4조 3천억에 이르는데 이건 전체 병원 수익의 33%인데 이걸 모두 포기하고 대형병원들은 중증질환자 이름들 치료에 매진해야 된다. 그럼 그 이런 펑큰한 건 누가 지탱할 겁니까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파들이 20세기 100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 거 하니까 총량 관리를 하거든요. 배 100층 만들어 땜 2개 만들어 집 한 500만 호 만들어 상시한 디테일은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을 하게 되죠. 생산성이 낮아져 가지고 총량 관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대형병원을 바꾸겠다.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애들이 그냥 큰소리 빵빵 치네. 그럼 이 돈은 누가 될 거고 지탱이 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조 3천억이 외래 환자 입원 환자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럼 그게 빠지게 되면 그럼 그걸 채워줄 거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여러분들 정상화시켜 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환자가 배분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중증시기 질환의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이런 병상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익의 탈을 썼지만 거의 좌익증 생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는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특히 전문의를 많이 뽑아야 됩니다. 경증병상을 벌이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증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전공이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언론 프레임은 계속 하는 겁니다. 정말 참 심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아주 심하면 윤 대통령께서는 사적인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비밀스럽게라도 의료계의 정통한 인사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고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바빠도 지금 중요한 것이 의료사태를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의료사태를 정상화시키는 건 관료들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면 그게 허당들이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제가 관료들이 바보 천취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사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하든지 해 가지고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이야기와 여러분들 좀 듣기와 끄끄러운 이야기가 나오면 사적인 네트워크에서 대통령이 길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단방에 여러분들 답이 나올 수 있는 거를 4개월 5개월 끊은 겁니다. 진짜 고집이 센 분 같아요. 정말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관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막 질르는 겁니다. 중증질환 중심 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보시면 비대위원장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사직 처리가 된 거라면 그 결혼에 대해서는 모집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수 의료 및 기피과 지원은 여전히 저조할 것입니다. 정부가 폭압적 처사를 설마 진행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선 무기한 휴직 같은 대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사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발길질이 흑발길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NBC 뉴스입니다. 현장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 중계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시민들이 남긴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홍도가 높은 순서로 분류를 한 다음에 몇 분 이야기를 한번 소개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이비 이누카 진달을 받지 못해서 이틀 밤낮을 병원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진료 거부 담당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시조차도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진료를 받은 곳은 아는 분의 병원이었습니다. 진료과가 달랐으나 응급처치를 받고 하루를 버틴 이후에 다시 찾은 전문병원조차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돌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진료 예약을 잡아보려 했더니 두 곳 중 한 곳은 내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료 예약이 내년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삶으로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됩니다. 그 어떤 일이든 채워가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상 가능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자시고 거짓말을 안 한 겁니다. 본인이 겪은 것을 올린 겁니다. 진료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분노로 여러분들 다 결집이 되게 되면 정권이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안일하게 이런 상황을 대체하는 겁니다. OECD 이제 여러분들 이 한자분의 글에 대해서 OECD OECD 평균가는 정상적인 길입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6개월 만에 의료가 망한 겁니다. OECD 평균 가자니까 평균 간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당 의사 수가 많은 유럽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기본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1년에 12만 명입니다. 우리도 OECD 평균을 가야죠.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제발 관리들이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제잔료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죠. 그리고 옳은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제가 같으면 윤 대통령이 이런 부끄러워서 금세 이것을 여러분들 후퇴를 시켰을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 대통령께서 옳은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완장을 차고 뭡니까 그냥 폼을 잡고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의 교육을 짊어진 교육부조차 불공정 행위로 졸속의대 입학 정원 책정에 부역하고 의과대학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망쳐버린 범죄자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 정부에서 말이 통하나 사회는 물론이고 나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올바르게 개선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고의를 짜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고진만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내려놓기는 쪽이 팔리는 모양입니다. 정말 옹졸한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일을 벌려놓고 해결을 못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번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돌아가던 의료계를 박살내놓고 전국만 때려잡자고 하는 겁니다. 거친 표현이 좀 있긴 하지만 이분들 주장이 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고진만 좀 접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면 본인의 진퇴가 결정될 건데 그걸 좀 누구 옆에서 진언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무런 대책 없이 2천 명을 결정했다가 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교육은 10년지 대개라고 하면서 작년에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고3 학생들을 흔들어놓더니 올해는 의대 정원이 2천 명 또 고3들을 흔들어놓는 이 대책 없는 정부가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킬러 문항 여러분들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